아, 마음의 상처요? 소원성 제일 검은? 아이스 아메리카노? 펜아죠? 모르겠네. 뭐요? 최고로 애정한다. 영원히... 고등학생이라고요? 아, 죄송합니다. 취향존중. 제일 예쁜? 인정? 그렇게 사실 쓰기는 합니까? ㅂ 3개예요? 응. 지금 다들 놀랐죠? 사실 모르는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렇게 아무렇게나 줄여오시면 안 됩니다. 벌칙 주기 위해서. 그거잖아요. 빼박 불가. 이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걸까? 시선강탈. 모르겠어. 그런 게 있다고요? 답은 정해져 있다. 뭐? 나도 쓰는데? 아, 맞다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.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나요? 2번이. 하하. 하하. 샤샤샤가 뭐였지? tv에서 보긴 했는데. 이건가요? 네. 하하하. 죽겠습니다. 어? 주먹이 힘들라는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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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